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 산불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닿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충남도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산불 관련 과장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도의 산불 방지 특별 대책 설명과 함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 방지 대책을 듣고 효율적인 산불 방지 방안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